네 제가 전에 알려드렸듯이 오늘은 스윙 트레이닝 시스템에서 발리편을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 포핸드 발리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포핸드 발리편은 몇 페이지냐면은 61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요 61페이지에서부터 발리 인트로덕션이 있고 이렇게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핸드 발리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포핸드 발리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 건지 착용하는 거는 제가 이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에 스트랩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그 방향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스윙 트레이너가 하나가 필요해요 스트랩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착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발리는 이 스트랩이 조금 길면 좋기 때문에 이 공을 누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살짝 빼면은 이렇게 길어져요 이쪽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짧아버리면은 손이 이렇게 안 닿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착용을 할 때 여기가 짧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착용을 할 때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공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은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 스트랩이 길어져요 스트랩이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놓고서는 스트랩이 기니까 이렇게 잡기 편하죠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스트랩을 착용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당겨서 착용을 했죠 티셔츠가 살짝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이게 공이 살에 닿으면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아플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착용을 하시고 스트랩 자체가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로고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이거를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야지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착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착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이 보시면은 이걸 스트랩을 이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공이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당겨져서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을 포지셔닝을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짝 앞에 있어야 돼요 겨드랑이는 아니고 살짝 앞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옆에 너무 완전 안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이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테릿을 오래 치셨거나 하시다 보면은 그 팔을 앞에 두게 하려고 엘보를 앞에 두게 하고 라켓백을 크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막대기로다가 이렇게 무슨 스트랩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앞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 발리를 이렇게 그렇게 하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뭐 만든 건지 파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들고 다닐 순 없으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이걸로다가 이제 발리를 어떻게 하면은 그 짧게 스윙을 컴팩트하게 스윙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써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대로 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스윙 트레이너를 이제 착용을 하시고 스트랩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이 이 오른쪽 가슴 있죠? 오른쪽 가슴 안쪽에 이렇게 닿아야 돼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서는 공이 살짝 보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살이 그리고 팔이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준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팔이 뒤로 안 가게 돼 있어요 팔이 뒤로 안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라켓을 크게 뺄 수가 없는 거죠 라켓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고 계신 게 아니라 준비 자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엘보를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라켓을 가운데에 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편한 자세로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시면은 엘보가 이 옆으로 갈 확률이 되게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엘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켓을 빼기 때문에 벌써 라켓이 뒤로 많이 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63페이지에 보시면은 63페이지에 보시면은 영어로 써있지만 이쪽으로 공 자체가 스윙 트레이너가 몸 안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겨드랑이나 아니면 옆에 있으면은 틀린 자세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팔이 뒤로 가기 때문에 팔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자세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윙 트레이너를 내 가슴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에다가 살짝 이렇게 닿는 거예요 아니면 옆부분이라도 되는데 앞쪽에 닿아서 이렇게 뒤로 안 가게 돼야 돼요 이렇게 팔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준비 자세가 확실하게 잡히는 게 보이시죠 이 자세가 스윙 트레이너 없이도 이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거예요 스윙 트레이너가 네 이 자세에서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자세에서 라켓백을 크게 하지 못하고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발리 스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이게 엘보를 안쪽으로 안쪽을 한 상태에서 살짝 이게 뒤로 가지 못하게 가슴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앞가슴이에요 살짝 앞가슴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엘보를 안으로 땡기고 배 안쪽으로 땡기면서 라켓을 빼면은 이런 식으로 라켓 셋업이 딱 된다고 써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엘보가 이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서 엘보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손목에서도 공이 받쳐지지만 여기에서 이 그 엘보 자체가 팔꿈치 자체가 배 쪽으로 배꼽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받쳐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실 때 이 각도 여기 각도로 라켓을 빼실 때 팔로 빼는 게 아니라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발리 영상을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나와요 팔을 이렇게 들면 안되고 엘보는 앞에 있으면서 기본적인 자세는 그 리플렉스 발리죠 그 그리고 그 미디움 페이스 발리도 그런데 일단은 엘보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라켓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엘보를 안쪽으로 살짝 넣고 배 쪽으로 넣은 다음에 손목을 꺾으면은 이런 식으로 라켓 세팅이 바로 돼요 보시면은 옆에서 그 책 65페이지인가 65페이지에 보시면은 라켓백을 한 상태에서 라켓이 뒤로 머리 뒤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엘보를 살짝 안으로 넣고 손목만 꺾으시면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넘어가기 전에 64페이지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가슴 앞에 이거를 그러니까 자세를 하신 다음에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써 있어요 이 각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눕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 각도가 그 잘린 선이 있는데 그거를 다렛 라인이라 그러는데 한국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라인 자체가 라켓하고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라켓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옆으로 너무 눕혀도 안 되고 너무 세워도 안 되고요 그리고 65페이지에서 다시 보시면은 옆에서 이제 또 나오는데 옆에서 또 중요한 게 라켓면이 살짝 이 상태에서 엘보는 앞에 있고 엘보가 배 쪽으로 땡긴 다음에 화살표가 있죠 그 상태에서 라켓면이 옆에서 봤을 때는 살짝 이렇게 누워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엘보를 살짝 늘면서 손목만 꺾어주면은 이 상태에서 손목만 꺾어주면은 어느 정도 세팅이 돼요 그거를 제가 라인으로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어도 팔이 뒤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자세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되게 편하다기 보다는 뒤로 안 좋은 자세가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66페이지에 보시면은 라켓백을 공을 앞에다가 두고 가사 앞에다가 두고 엘보를 안쪽으로 배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넣은 다음에 라켓백이 된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손목도 꺾여져 있죠 이 상태에서는 어 여기가 고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엘보가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 그립 쪽으로 내 그립 쪽으로 라켓을 이렇게 땡기면은 이런 식으로 땡기면은 이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땡기게 되면은 그게 바로 발리의 기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하면은 여기는 잡혀있으니까 근육이 잡혀있으니까 힘이 딱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라켓백을 빼고 여기서 옆에서 보시면은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버트캡으로 라켓 아래를 당겨주시면은 그러니까 이쪽 왼쪽 방향으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간다는 느낌으로 치시면은 여기에서 엘보만 움직여 엘보 조인트죠 이 엘보 관절만 그러니까 엘보를 이렇게 움직이는게 아니라 엘보 관절을 이용해서 치면은 기본적인 폼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엘보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엘보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공을 맞출 때는 공을 맞추실 때는 공을 맞추실 때는 그립을 살짝 꽉 쥔다고 이제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이 맞을 때 그립에 힘을 손에 힘을 꽉 준다는 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으니까 타이밍 그러니까 힘을 조금 더 주고 싶으면은 스윙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스윙 트레이너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발리를 배우시면은 힘으로다가 어느 정도 스윙으로다가 이렇게 힘을 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힘을 살짝 그러니까 단단하게 주고 있다가 손목은 이제 단단하게 주는 거죠 그립은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있다가 공을 칠 때 그립을 꽉 잡으면은 오히려 안 움직여요 벽처럼 탁 맞고 날아가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약간 끊어서 치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약간 끊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라이트 포스트를 내 라켓 끝이 지나가면 안 돼요 일단은 힘이 제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안 나고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해서 발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68페이지에 보시면은 피니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피니쉬가 어떻게 되냐면은 라켓을 준비 자세에서 라켓을 빼고 여기서 관절로다가 관절만 움직여서 치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피니쉬를 하실 때 여기서 라켓 면이 살짝 열리고 라켓 끝이 내려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이 V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관절만 움직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절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V자 그 라켓 끝이 내 손보다 내려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초보자 때는 또 제가 써놓은 게 초보자 때는 이 동작을 다음에 배워도 된다고 써놨어요 처음에는 라켓 백을 앞에서 손목으로 일단 뺀 다음에 팔꿈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느낌을 느끼신 다음에 여기에서 공을 일단 그냥 공을 잡는 식으로 잡는 식으로 그냥 라켓을 갖다가 대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초보자 때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공 맞히는 것까지만 해도 잘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좀 더 간결하게 끝내주시고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를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끝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손만 살짝 들면서 이 손목 각도는 잡고 계시면은 피니쉬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걸 올리면서 라켓을 내리는 게 아니라 라켓 끝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탕! 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이 느낌이 어떠냐면은 공을 공을 맞히고 나서 맞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는 느낌이에요 맞기 전에 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떠버려요 이렇게 공이 맞고 맞고 그 다음에 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써있는 거는 이 손이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피니쉬에서는 치고 나서 피니쉬는 이쪽으로 배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몸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발리를 자꾸 초보자분들이나 발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땡길라 그래요 이것도 뜨고 그렇기 때문에 발리는 아주 쉬워요 이 스윙 트레이너를 항상 앞 가슴에 오른쪽 가슴에 붙이고만 있으면은 폼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이 여기 팔이 되게 고정이 잘 돼 있고 서포트가 이 몸하고 팔하고 서포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힘이 잘 받쳐지고 큰 동작이거나 뭐 그거를 어 내가 팔을 어디 있는지도 느껴지고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어 많은 선수들이 이거를 포핸드 발리가 잘 안되면 이걸로 다 굳혔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시면은 포핸드 발리가 확실하게 폼이 바뀌고 정말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